두 정상이 서로 만나서 생각을 확인한 건 성과지만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은 측근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. 당장 다음 주부터 회담이 이어질 텐데 쉽지 않은 긴 협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신승희 기자입니다. 북미 두 정상은 공동 성명문에 다음 주 고위급 후속 회담 계획을 못 박았습니다.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북미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 완전한 비핵화와 북의 안전보장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. 후속 협상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해온 CVID,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어떻게 담아내느냐입니다. 핵무기 조기 반출처럼 북이 보유한 과거와 현재의 핵을 언제 어디까지 폐기할 수 있을지 또 국제사회의 조건 없는 검증을 과연 북이 허용할 것인지 등이 쟁점입니다. 그에 따라 북이 요구해온 체제 보장 문제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힌 만큼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을 달래며 주변국들의 협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. SBS 신승희입니다.